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절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파절임이라기보다 소스를 좀 어 정말 건강을 생각한 소스를 만들어서요 언제든지 가정의 밥상에 올려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파절임을 만들어 봤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는 파절임이니까 좀 써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은 저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 하시는거 보고 배웠어요 처음에는 몰라서 파채 써는 칼로 해봤는데 아 그건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그건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 파채를 썰었구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의 요리에서 제가 포인트로 생각하는 것은요 어 캬라멜라이징 인데요 어 사실 파절임에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을 순 없어요 설탕이 들어가는데 그냥 설탕을 누드로 그냥 이렇게 넣었을 때 사실 그 맛이 단맛은 좋은데 뭔가 너무 가볍고 그리고 건강에 좀 좋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우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이 좀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설탕을 캬라멜라이징을 시키는 방법으로 넣어 줄 거에요 아 그리고 파절임에 마늘도 저는 추가를 했는데요 가정에서 생마늘 먹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파절임 소스에 들어간 마늘은 굉장히 먹기 좋아요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탕을 팬에다가 이렇게 흩뿌려요 바닥에 흩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설탕의 색깔이 캬라멜 색깔로 바뀌는데요 이때 타기 전에 저는 참치액을 넣어 줬어요 그리고 참치액과 더불어서 진간장도 바로 넣어 줬어요 지금 이제 색깔이 여기서는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한쪽에는 캬라멜 아주 진한 캬라멜 색이 나왔어요 그래서 탈기 전에 넣어 준 거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부풀어서 넘치기 전에 이제 물까지 넣어 줬고요 그리고 감칠맛을 위해서 혼대시도 넣어 줬어요 근데 이 설탕이요 캬라멜라이징이 되면요 그때 굉장히 풍부한 맛에 풍미가 생겨요 섭씨 176도 화씨는 350도인데요 그때 타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섭씨 160도 정도 때에 캬라멜라이징이 돼요 그때 설탕에 굉장히 풍부한 맛이 나오는데 그 맛이 나오면 설탕을 조금 넣어도 감칠맛과 단맛이 상승작용하면서 설탕을 조금 넣고 또 굉장히 맛있는 맛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저장해서 먹으려고 그릇에 담았고요 마늘과 채썸파를 넣고 그리고 준비해 둔 소스를 담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 참기름을 얻는데요 드시기 전에는 꼭 참기름을 꼭 첨가를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참기름 첨가하고 통깨 첨가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고요 이것을 남은 건 냉장고에 넣었다가 식사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그때마다 참기름을 넣어서 드시게 되면 사실 성인병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먹어봤는데요 진짜 이렇게 가게 같은데 돼지갈비 뭐 이런 데 가게집에 가면 주는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했기 때문에 또 고기를 또 구워봤어요 고기하고 같이 먹으니까 역시 더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